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해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구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